엄마를 쳐야하는데? 일단은 어딨어? 떨리는데? 잠시 잠시 일단 테스트만 하고 바람이 좀 분다 일단 그대로 가만히 어? 지쪽 얼굴이 좋다 했지? 오케이 일단 한번 그냥 테스트 한 번만 더 손 조금만 더 밑에 잡고 손목 목진 조금 더 뒤로 가서 어? 이쪽에 저기 어? 일단 맨손으로 약하고 어? 여기 가운데 여기 한번 더 보고 어? 이번에는 꽃다발 등 사진 사진 꽃다발 조금만 더 올리고 약간 옆모습 몸이 틀렸어 이쪽으로 오케이 그대로 머리 한번 쓸어넘긴다 살짝 살짝 머리가 험클어주니까 오케이 그대로 잘못된 얘기 여기 한번 더 보고 어깨 힘 빼고 꽃다발 이렇게 들고 일부러 어깨 좀 올리게 약간 꾸부정한 느낌 그래도 자세가 좀 바른 느낌인데 좀 더 꾸부정한 느낌 어? 그런 느낌 자 왼손으로 두 개 다 안고 어? 그렇게 머리 약간 넘긴다 느낌 어? 그렇게 머리 약간 넘긴다 느낌 어? 그렇게 어? 그렇게 여기 한번 더 보고 여기 한번 더 보고 살짝만 못 펴져 그리고 너무 이거보다 살짝 많이 안 보이게 오케이 오케이 오른손으로 머리 한번 넘기면서 그 카메라 정렬 보면서 오케이 한타 더 내려오고 걸어오면서 하나 하나 오케이 바람 살짝 넘기면서 여기 한번 더 보고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한번 벗다가 멀리 한번 벗다가 거기 왼쪽으로 갸어 또 상체 좀 더 앞으로 약간 밑으로 내려봐도 되고 눈부시면 여기 한번 보고 무표정 한번 오케이 자 그대로 한번 더 내려가서 다시 한번 더 카메라 보고 밑창이 좀 안 보이게 해주고 그렇게 오케이 끝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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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